안녕 연주! 연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으로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죠? 그릴 대신 연수가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연수랑 같이 슈퍼마리오로 할 거예요. 맞아요. 해볼게요. 두 명이에요. 누나랑 저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저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저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마리오를 제일 좋아해요. 요시! 자! 고! 여기로 할 거예요. 아, 이제 만져만 해요. 여기에서 저녁 버섯을 먹겠습니다. 헬리콘터를 먹어도 됩니다. 저녁 버섯을 먹고 싶습니다. 누나가 어른먹고 저는 헬리콘터를 먹겠습니다. 알겠죠? 나도 헬리콘터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여기 먹으세요. 올라가세요. 네가 먹어. 먹으세요. 싫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난 헬리콘터 나 내려 놔. 열자어? 이따가 이따가. 헬리콘터는 내가 먹는다. 알았지? 알았지? 네 아유 조금이네 네 죄송 어 연수게닐부터 둘 다 먹을래요? 어떨게? 아 처음부터 먹으면 했는지 그럴까요? 어딨다 짜잔 헬리콘터버 썼을때 너무 버섯이 귀엽지않나요? 저도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아 내가 먹을래 공격해주세요 연수 이렇게 연수 납방 네 혼잘나라나 굿굿굿굿 어이? 나 저기있어 나 저기있어 리포터 먹게좀 해줘 예쓰 나 좀 들어줄래? 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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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내가 스타코인 먹어줄까? 연수 잘해요 나도 잘하는데 진짜 웽 여러분들이 잘 뺏어 으아 아 아 어이구구 누워 아우 게임은 뭐야? 아니지? 아닙니다 다행히 어려움을 하는데 전 여기를 하고 싶은데 아득하죠? 어 다행히 있습니다 어른나라 따단 따단 어른나라가 누나를 신나게 줍니다 맞죠? 네 전 어른나라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펭귄먹는걸 좋아하거든요 아우 다행히 있습니다 다행히 있습니다 다행히 시작 이거 저가 좋아해요 기다려요 지금 먼저 기다려요 어 기다렸네 다같다 아 무서워 고고고 저는 공격을 잘해요 저는 방어를 잘해요 전 피하는 걸 잘해요 난 여기서 안녕 내가 널 열어줬다 지금 좀 이제는 어 안 맞네요 전 옆에 갔습니다 전 이름 더 편합니다 펭귄은 아껴쓰고 진짜로 필요하게 쓰고 펭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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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도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냥 물에선 얼음 먹어도 되게 해요 근데 조그란 것도 물에서 많이 필요하나요? 펭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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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둘 다 먹으면 응 화낼거에요 했어요 저거 앞장 앞장 앞장같은거 없어 아아 하프비 하프비 영어 잘하죠 하하하 어 기다려요 주黃vez 휙 휙 휙 기다려요 휙 으얼 휙 휙 휙 휙 휙 휙 휙 휙 갑시다. 에이 나는 그거 먹고 싶었는데 포인트 갑시다 택배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오 쏘리 제목 제목 좋다 여기 기다려요? 얼음 낭비는 안돼요 얼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또 일 없으겠어 오 아슬아슬 했네요 절 밟지 마세요 밟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예언자인가요 여기 길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요 알랄랄랄라 고기밖에 없습니다 아웃습니다 거기서 해주지 말요 아웃 여보세요 벨 예어수 잠시만요 여기서 해주세요 왜 이게 왕둥이 같은데요 방중이 같은데요 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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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우! 잘 알겠지?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저가 밑에 있을까요 누나는 여기 올라가는 거 잘해요 누나는 고양이 같다 고양이 고양이는 엄마니까요 고양이는 아니야 고맙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게 해줘 어? 장아 이쪽? 야 싫어 네 A 버튼 응 고맙을게요 아우! 너무나 세네 아! 아! 죄송 올라가는 거 나를 고맙습니다 나를 닮았죠 죄송 날 들어줄래? 네 이제 가 나야됩니다 너 한 다음에 나 해볼래 이제 너 한 다음에 여보이는 나 해볼래 먼저? 네 기다려 봐요 오! 이제 해봐요 누나는 목속 한 개 밖에 없고 작으니까 눈에 채웁시다 닮 других 끝났어 아는거에요? 아니 cousin 읏 거기 서 chez 서 계して ohner 유 subscribing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누가 있잖아 누가 목숨 계속 한 개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A부터 나세요 저만 가 너는 어디 부딪혀 아우! 내가 폴런을 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근데 저는 깨고 싶은데 아니 우선 이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아이템 다 없어지잖아 그치? 아이템 없어지는데 A부터 나세요 어디 나오니 부딪혀 누나 말이 최고야 연수야 난 그냥 이렇게 가서 으아아아악 사랑하세요 이거 1분 안 보인다 응 이젠 연수는 5개가 될거고 그 다음엔 제가 이제 빠지면 저도 이제 5개가 될거에요 네 지문은 5개가 돼요 오오 좋은데? 네 여기 뭐 할거에요? 먹지 말아요 그냥 그냥 갑시다 아니 펭귄먹으세요 누나가 펭귄먹으세요 아니요 난 그냥 줄거야 아 그래요? 그냥 치세요 그냥 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제가 집에 갈게요 펭귄먹으세요 펭귄먹으세요 어 절 먹고 가지 마세요 펭귄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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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아저씨, 제발 저래주세요. 이게 택배 아저씨예요. 택시 아저씨가 아니고요. 택시 아저씨예요. 좋은데? 딴딴 오해. 욕구 딴딴따란 딴딴딴 좋아 너무나 좋아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저는 물론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도 이상한 척을 하는 거예요. 언젭니까? 어디서 찾아? 아니요? 저거 괜히 있어 이만 호잇 아이 에이 저거 그냥 떨어뜨릴게요. 이때 됐죠? 저는 이따가요 이따가 목숨을 다섯개 받는게 보이나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졌다 어 이름만 보니 있었어요. 욕구 뭐 오세 네 맛있다 하하하 좋아요 아 아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저버렸네 이제는 온 나라 가도 되나? 아 우구구 우리 아내가 왜 그러지 merger 우리의 으아 우 확실하게 좋고 어 우구 알 엑 얼음 얼음 또 쓸모가 있었다 그 먹구름에 통하면 좋은데 뭐? 오! 저거! 아 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땡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어서 가자 됐죠? 셋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역시 나 저 이리와 가는 방법 너무 무서워 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럼 그냥 A 버튼을 하겠습니다 왜? 너무 무섭습니다 왜? 어! 원래부터 팔따바가 무서워요 봐봐요 이거 아무것도 없죠? 조금만 있으면 쿠파의 성이 날 것입니다 제일 무섭죠 쿠파 쿠파 마지막이 근데 쉬워요 쿠파의 성이 쉬워요 원래 다 쉬워보는 것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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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짜증 낼죠? 아니 엄마가 기есь가.... 오케이 놔둘 날 뛰어가기, 1번 뭘 눌를를 트 tengo한다고? 1번 물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라요 안녕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더 잘합니다 로나는 알죠? 이놈이 제가 방해 로나는 가서 제가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사 기다려 예스 선 둘 다 먹어요? 빨리 와 아 무서워 왜? 이놈이 난 하나도 안 먹어요 아니 둘이 맨날인데 먹어요 제가 제가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완전 죄송합니다 잊었죠? 이럴 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기다리세요 하쿠비 하쿠비 나 잘 따라와 응 너 나머지 코인도 먹고 야 내가 잘하는 이렇게 응 둘 다 예야 입술 오잉 가세요 제가 방에 방으로 방으로 해주겠습니다 다 너만 잘 되는 느낌은 뭘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때요? 저희가 이쪽을 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포가 똑똑해지는 중 대포가 똑똑해지는 중 대포가 똑똑해지는 중 딱딱하네요 아 나 연이였군 좋은데? 오 노래도 좋고 랄랄랄랄라 이놈이 없애버리지 아홉 괜히 내 모자를 없애고 갔어 아 모자야 가시나 쫌쫌쫌 후후후후후후 보문이 들어가신 것 같다 이걸 아니에요 보문에 안들어갔어요 진짜에요 보문에는 살아계세요 부서 어? 아우 아프다 죄송하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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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고민인지 가보자 노트북 뭐 먹고 싶어요? 나 3 3개 있는거 버섯 4 매일 이 초코다귀를 언제 먹힐까 나중에 타먹었을 때 필요해 타먹는거요? 안필요한데요? 필요해 따뜻한걸로 잘 따뜻한걸로 어? 어? 사이에 타끼나는 먹히죠 어? 빨리 오세요! 떨려 왜 화면에 작아졌지? 내가 가까이 안 돼 어? 1분 누르고 가면 더 더 빨라야 이것도 더 빨라야 따뜻한 네? 오예 어 왜 이렇게 신나지? 따뜻한 기다려요 여기 어떤 일이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여기도 여기 오다아가 딱 좋다봤다 오우 여기 저거 하늘이 날아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다리도 재밌긴 한데 단 저거 뗐어요 저 혼자서 어떻게 다르죠? 하늘이 날아가겠습니다 야후 너 귀신이 해주고 있겠어요 이거 5번 귀신의 집 쉽더라구요 어? 완전 쉽어요 야 어려우면서 그러지마 아니 진짜 진짜 얘기 완전 쉽어 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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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쳐있겠는데 알아? 나 못 쳐있겠는데 알아? 죄송합니다 저거 아이템 먹으러 죄송하의 뭐 쳐있는지 알아요? 한 1분이었다 제가 어떻게 해? 야 그 구강에 저거에 귀신의 집 정말 어지러웠잖아 아니, 이기지, 어, 진, 어, 어, 비밀의 기인은 좀 어지러웠는데, 진짜의 이름이시다? 비밀의 기인이란 거야, 그가? 어, 그래도 폭탄 나오려고 했어? 폭탄? 네? 네이? 폭탄이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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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자리아. 네이, 기다리시오. 어때? 네. 여기, 곳이 없는데? 여기 있었네. 여기,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네. 어? 이쪽. 어디서 먹어야 되는데? 이쪽 할래요? 진짜, 이기? 알아요. 저거요. 찾았는데, 알았어요. 여기에서 뭐 먹을래요? 아무것도 먹지 마요. 먼저 쉬우니까. 비행자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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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겠습니다. 폭탄이 와요. 한마디 안보여요. 어,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진짜 일이에요. 이쪽이 진짜 일이에요. 여기는 비밀의 꿈방 같거든요. 근데 진짜는 몰라요, 잘. 진짜 길이 이렇게. 근데 이거 쉽더라고요. 진짜 길이 이렇게. 어, 미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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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거의ias. 틀어. 여기에서 다시. 바로. 바이바이